안타깝고 속상한 상황들 하하 안에 별이 올린 글 걱정 쏟아졌다. 가수 별이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별은 25일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인스타 업로드가 20일 전이었더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생존 신고 느낌으로 근황 전해본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정이 생겨서 독방휴가 3주 차인데 살이 많이 빠졌다며 7월에 들려드리려던 싱글 음원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미뤄지게 됐다. 여러모로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덕분에 아이들과 종일토록 시간 보내며 다시 한번 숨고르기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한다. 새 앨범도 더 잘 준비해 보겠다며 글을 맺었다. 그는 글과 함께 막내딸 송이 사진도 공개했다. 무지개가 그려진 원피스를 입은 송이는 카메라를 향해 깜찍한 포즈를 취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다. 박명수 아내 한수민 씨는 고은 씨 힘내요. 달려가야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샵 출신 가수 이지혜와 개그우먼 심진화는 각각 고생했어 고은아 고은이 토닥토닥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그를 위로했다. 하하와 별은 지난 2012년 결혼식을 올렸다. 슬아의 드림, 소울, 송이 세 남매를 두고 있다. 심지어 이 avoi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